이렇게 해야 우리 입주민분들이 끝까지 계셔주시기 때문에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. 자 오늘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노래자랑에 참석을 해주셨고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자 시상은 3등과 인기상 우수상 대상 순으로 제가 발표를 드릴 거고요. 3등은 3분, 인기상은 2분, 우수상 2분, 대상은 1분이 되겠습니다. 자 발표될 때는 여기 다 같이 큰 박수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3등 발표를 하겠습니다. 3등 자 우리 어린이 자 우리 어린이 단체 3분이서 불러주셨거든요. 자 이거 글자를 제가 어떻게 적혀있는 거죠? 아 티니핑 티니핑 불렀잖아요. 어디 있어요? 얼른 남아주세요. 여러분 답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3등 3분 자 다음 발표합니다. 네번째로 참여하셨던 우리 외국인 남매 어디 있어요? 외국인 남매 아까 같이 오셨던 어 여기 있어요. 같이 서주세요. 같이 서주시고요. 자 다음은 이거 저리가인가요? 저리가 불러주신 이정옥님 맞습니까? 이정옥님? 저리가 불러주신 이정옥님? 이종옥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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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습니까? 나와주시죠.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새끼에게 3등 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나라에서 주시면 되겠고요.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요. 자 해주시고요. 자 회장님 옆에도 마찬가지로 전달해 주시고 네 수고하드리겠습니다. 다시 전달을 해 주셨고요. 감사합니다. 우리 3등 수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인기상 바로 발표하겠습니다. 인기상은 총 두 분입니다. 막걸리 한 장 불러주셨습니다. 막걸리 한 장 불러주신 분은 계실까요? 막걸리 한 장 불러주셨던 나와주시고요. 순이야도 불러주셨습니다. 순이아 두 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네 인기상입니다. 막걸리 한 장과 순이아 열심히 불러주셨죠? 감사합니다. 자 자리로 모셔보도록 할게요. 자 우수상까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수상 나올 때 하나씩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합니다. 자 잘 부탁합니다 불러주셨던 여성분이죠? 잘 부탁합니다 불러주셨잖아요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. 자 다음은 나야나 불러주셨습니다. 나야나 불러주신 분 어디 계십니까?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나오시고 아주 맛깔나게 불러주셨습니다. 우리 두 분에게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수상은 총 3만원씩 저희가 상금을 전달해드렸고요. 축하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대상은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민노래사랑 대상 밤이면 밤마다 네 밤이면 밤마다 불러주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주민노래사랑 대망의 대상에 당첨 내셨습니다. 축하의 박수 심차게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한 번을 축하드립니다. 아 죄송해요 1등 앵콜곡은 따로 없습니다.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주민노래 아 제가 뭐하니까 저분들 오늘 따로 노래방 따로 가십니다. 네 앵콜로 가십니다. 자 주민노래사랑 이렇게 제가 발표를 다 해봤습니다.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앵콜곡은 따로 가십니다.